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오늘 빕슛을 입었고요. 낮 기온차가 있어서 질렛이랑 바람마귀까지 챙겼습니다. 바람마귀는 벗으면 되니까. 진짜 빕슛을 빨리 입고 싶었어요. 빕슛이 편하잖아요? 따뜻해지기만은 기다렸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스프레이 맨소레담이래요. 다이소 이런 것도 팔아요. 엊그제 제 자전거 아닌 다른 자전거를 탔더니 피팅이 안 맞았는지 무릎이 조금 시렵더라고요. 자전거 타다 보면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맨소레담 다이소 가면 팔아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런 호랑이 크림? 이런 거 바르고 밤에 물 조금 따뜻한 찜질기로 무릎을 따뜻하게 찜질을 해줘요. 한 3일 정도 하면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무릎은 아프기 전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 사전에 악화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가 수달 생태공원 주차장인데요. 여기서 광양 매야마을까지 섬진강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갈 거라 차보다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날씨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장갑을 안 껴도 되겠는데? 되게 따뜻하네. 그래도 껴야겠죠? 제가 로드클립 슈즈에서 MTB 슈즈로 바꾼 거예요. 제가 투어를 많이 다녀서 걸을 일이 많더라고요. 똑같이 클립은 이때 무게감도 있고 그렇지만 걷는데 굉장히 편해요. 이게 구경이 아니고 운동인데? 차가 계속 와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전거 길로 갈 거예요. 섬진강 자전거 길을 쭉 따라서요. 화개정터를 갔다가 이게 화개정터에 먹거리가 진짜 많아요. 광양매야마을을 가서 구경할 건데요. 왕복 50km 정도 돼요. 월평마을에서 자전거 대여하는 곳이 있대요. 자전거 대여하고 광양매야마을 구경해도 좋은 코스일 듯해요. 광양매야마을 구경할게요. 여기 차도 옆에 있는 섬진강 자전거 길을 이용해야 되나 봐요. 이 파란 라인이 섬진강 자전거 길이에요. 이제 4월이면 여기도 벚꽃 터널이 되겠다. 축제 전에 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비가 와서 그래서 그런지 차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네요. 광양매야마야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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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개장터 입구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허탕치고 그냥 갔거든요. 마지막 코스로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차도 진짜 많고요. 이게 외화축제장 이게 시야를 가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화개장터는 5일장이 열리던 재래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상시 개장돼요. 5일장이 따로 서지는 않는다고 해요. 먹어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식할 수도 있어요. 우와. 향이 좋아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바삭은 찍어도 돼요? 잠깐만 여기를 얼굴 안 보이게. 나 얼굴만 안 보이는데 부끄럽잖아. 자 일단 한번 잡숴보세요 사장님도. 네. 자 일단 한번 잡숴보세요 사장님도. 네 일단 주셔보시고요. rak삭. esa. моей 고기에서 찾아보세요. 맛있어. 오 바삭하다. 네. 지금 자전거를 놀 곳을 찾아야 되겠어요. 암세하게 사랑을 해야 하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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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먹었습니다. 우와. 정말로. 바삭하기. 군너편에 식당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전거를 편하게 거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밥을 된 전에 먹어야지 좀 자전거를 타죠. 생강 creep점x2 주 주먹밥 넣고 제가 좋아하는 나와요. 고춧가루 자른 후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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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짜맛치 대상 좀 해주세요 화개장터 앞에 주차장도 있고요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화개장터의 특산물은 벚꽃인가봐요 벚꽃이 진짜 많아요 자전거 타는 유튜버인데요 민디라고 치면 나올거에요 원래 여기 몇번 못 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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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는다 까베기는 많이 먹었는데 호떡 먹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호떡 여기 다행히 호떡집이 있어서 호떡집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면 땅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땅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화개장터에 먹거리가 진짜 많아요 앞에서 Vietnamese 벚꽃 제대로 흥미로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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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오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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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길이 너무 안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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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섬진강이 보입니다 진짜 이쁘다 오늘 날씨만 맑았어도 입구에 있는 나무가 보우수라고 합니다 여기가 다 엄덕이라서 자전거를 잠깐 두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요 매실차 매실아이스크림 저번에 그냥 갔는데 오늘은 먹어보려고요 지금 매실차도 팔고있어요 요거트에 매실맛이 상큼한데? 사람들 진짜 많다 와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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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 어떻게 아 아니 이게 구경이 아니고 운동인데? 지금 저도 걸어가다 보니까 좀 진짜 허기져요 여기가 매화마을 인증센터래요 북토종주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꼭 지나치는 곳인가봐요 다음주면 매화꽃이 엄청 많이 펴 있을텐데 여기 이번에 처음으로 축제 열리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여기가 매화꽃이 엄청 많이 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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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다